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. 마리클레르 12월호 독자 여러분 저희 CNBLUE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. 하나 둘 셋! 형 뭐예요? 원래 옛날 감성이었으면 밤인데 지금은 약간 낮으로 바꿨습니다. 많이 밝아졌다는 소리야. 옛날에는 밤에 곡 작업하고 밤에 뭔가의 행동하고 낮에 자고 이 패턴이 좀 약간 주요였는데 지금 이제 막 햇살 받고 뭐 이렇게 낮에 뭔가를 하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. 나랑 같은, 나는 햇살이 좋아서. 어떠세요 민호 씨? 나도 이제 해가 밝았을 때 밝을 때 뭔가 하는 게 좀 에너지틱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? 응. 하나 둘 셋! 뭐야 저거? 그건 뭔데? 신발! 발바닥! 발자국! 난 이웃인 줄 알았어, 이웃! 신발! 나는 못 기다립니다. 나는 먼저 막 그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. 기다리다가 끝나잖아. 그냥 기다리다가! 뭐 아닌 말고! 난 내가 다가가는 게 좀 더 편해.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렇게 뭔가 하고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게 내가 더 편하거든. 아, 이게 또 약간 상황마다 시스에이션마다 좀 다른데. 아, 머리 아파. 어, 카톡 왔다. 하나 둘 셋! 저는 전화. 전화. 쓸데없는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난 전화가 좋은 게 바로바로 뭔가 얘기하고 피백. 그리고 내가 바쁘거나 이럴 때 이거 밀리면 조금 이렇게 귀찮아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. 그래, 그러니까 그냥 아니지? 하면 되지 뭐. 할 얘기 딱! 응. 아, 난 좀 약간 쓸데없는 전화 별로 안 좋아해. 나 쓸데없는 전화를 한다는 거야, 내가? 아니, 아니. 난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. 음, 넥스트 퀘스천. 아, 이거는 너무 간단하다. 술은 뭐 잘 안 마시긴 하는데. 전 맥주. 소주는 좀 맛없고. 맥주는 배부르고. 적당히 취하면서 소맥. 형은 약간 소맥 좋아하는 거. 소맥 좋아해요. 잘 마시잖아, 소맥. 소맥 좋아, 잘 맞아. 일단 난 소주는 바로 탈락. 와인, 맥주인데 나는 더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맥주인 것 같아. 나도 맥주. 그냥 시원하게 딱. 맥주한 캔 500을 딱 먹으면 잠이 착 잘 와. 그래서 중간에 깨지. 아니야, 아니야. 나 안 깨. 괜찮아? 네. 고맙습니다. 큰일 났지요. 이거 케바켓네. 아, 이거 케바켓. 진짜 리얼 케바켓네. 직진. 나도 직진. 맞아, 나도 오해인 것 같아. 난 그 막 말로 막 상처 주는 게 싫어. 나도 굳이 따지지 않는 직진인 것 같아. 넥스트 클래스. 저는 시간 이동입니다. 나도 시간 이동입니다. 나는 근데 사실 시간 이동을 고른 이유는 우리 과거, 현재,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정말... 똑똑하다. 잘했다. 잘했죠? 잘했죠? 어떠셨어요? 민혁 씨. 마리클레르. 오늘 화보 촬영 12월 5.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요한. 오늘 전체적으로 잘 나온... 잘 나온 것 같고 계속 12월까지 기대를 할 예정입니다. 저는 전체적으로 좀... 완벽함. 완벽했다. 그리고 저희 노래 이번에 나오는데 과거, 현재, 미래 나오고요. 저는 이번에 앨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 잘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심혁이었습니다. 마리클레르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해주세요.